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저 송유빈입니다. 이 작품은 98년 4월 28일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우수에 찬 눈, 황금성대, 수련 미소까지 가진 작품입니다. 거기다가 긴 팔다리까지 어디서든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이 작품은 대구에서 만들어져 더위에 무척 강하다고 하는데요. 최신에 만들어진 작품이니만큼 감성 또한 독특하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마음속에 길이 남을 작품 송유빈이었습니다. 안녕 빠이빠이